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전국 180개 대학이 추가 모집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, 세종, 충남권 대학에서도 2천 명 가까이를 더 뽑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80개 대학 중 1만 7,439명의 추가 모집 대상자 가운데 충남은 전체 7.3%인 1,269명이 발생했으며 대전은 669명으로 3.8%, 세종은 0.2%인 38명이었습니다. 지방 거점 국공립대 중에서는 충남대가 20명의 모집이 발생했으며 사립대는 충남 청운대가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모건대 219명 등이었습니다.